조계종 원로회의가 차기 전개대화상에 현 법계위원장 태어무관대종사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 원로의원의 관음사 회주 우경스님을 선출하고 23명의 대종사와 7명의 명사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를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첫 소식 이은아 기자입니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다음 달 14일 임기 만료되는 무봉성후대종사에 이어 차기 전개대화상에 태어무관대종사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원로회의는 어제 의원 23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제회의장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개대화상에 무관대종사를 만장일치로 추천했습니다. 무관대종사는 1959년 월정사에서 희섭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4년 3위계를 1972년 9조계를 수지했습니다. 무관대종사는 해인사 승가대학장과 유론장, 8대 10대 중앙종회의원, 교육원 교재 편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9년 조계종 법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종단 최고의 계사로 계단 설치와 운영, 수계식 등을 관장하는 조계종 전개대화상은 원로회의 추천으로 종정예야가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중임할 수 있습니다. 이어 관음사 회주 우경스님을 만장일치로 새 원로위원회 선출했습니다. 우경스님은 1955년 관음사에서 고함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1965년 범어사에서 자훈스님을 계사로 9조계를 수지했으며, 백년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제주 관음사 회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종사와 명사 특별전형 대상자 심의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원로회의는 지난 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은 능험스님과 청하스님, 종상스님 등 23명 대종사법계 특별전형 대상자와 명수스님, 해준스님, 명우스님 등 7명 명사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를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원로위장 세민스님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둔 정계대화상 추천 등 산적한 안건을 미룰 수 없어 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하고 지혜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원로위원 스님들의 법체 강건을 추건하고, 종도들의 귀감이 될 정계대화상과 원로위원, 대종사와 명사를 모실 수 있도록 밝은 안목으로 점검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